뭐야? 동엽이 형 문제다. 너무 옛날이야. 화실이 동엽이 형 문제야. 태연. 귀곡선장. 문짝이 아니야. 힌트. 어린이 드라마입니다. 태연. 마수리. 50% 정도. 마수리? 침. 수리수리 마수리. 글자 수는 맞습니다. 태연, 태연. 태연. 매직 키드 마수리. 맞어, 맞아, 맞아. 매직 키드 마수리. 정답입니다. 매직 키드 마수리. 정답. 맞아요. 괴상이 오빠가 먹으니까 비로소 나도. 그러네. 다음 제가 먹네요. 참았어, 참았어. 뭐 부담스러우시죠? 뭐 부담스러우시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알면.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뭐해야지? 빨리 빨리 빨리.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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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황첼이야. 오케이. 범죄조 씨. 뭐라고? 천열러. 진짜. 천열러. 윤계선 씨 저 공간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영화에서 우리 마동석 씨가 생활을 했던. 진실의 방으로. 아, 이 옷을 귀엽냐. 황첼이라고 합니다. 황첼. 황첼.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 전자야. 전자야.